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7장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으로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 우리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르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인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세인 시몬과 누가 보아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세파 사람은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곁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시몬을 당황케 하였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을 초청한 이때에 죄인인 여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둘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세인 시몬은 간음은 행치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적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독성과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몬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제하였습니다 바리세인들의 경건 생활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기도, 금식, 구제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세인들의 잘못된 신앙 생활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죄인인 한 여자, 저의 많은 죄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죄를 인정하셨습니다 아마 무슨 부도덕한 죄인인 것 같습니다 바리세인은 그 여인이 행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행해야 할 것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상적인 예절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자신이 의로운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손님을 초대하면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것인데 시몬은 예수님을 청하여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초청은 했어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마저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을런지 모르지만 마땅히 행하여야 할 선행을 하지 않는 생략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행치 아니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인의 죄는 이미 드러난 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죄는 마음속에 숨겨진 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것 다른 사람들이 본 것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빚진 자들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500대나리온 빚진 자와 50대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파산하였습니다 500대나리온은 20개월의 노임이고 50대나리온은 2개월의 노임입니다 액수만 차이가 있지 빚진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갚을 것이 없이 파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죄책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추한가 죄인인가를 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극유를 베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 티끌과 같은 나라고 고백하였고 엽은 엽기 40장 4절에 나는 미천하우니 라고 하였으며 베드로는 누가보금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사도 파울은 티모드 전서 1장 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거짓 고백이 아닙니다 열등감에 의한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려 오셨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바로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압재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게 대하고 받아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hta의 여O가 가진 자들? 안녕하십시오 조립!! 왕잇 soci ㅋㅋㅋㅋ 감사합니다.